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제가 원래 월요일날 이 시간을 방송 출연을 하는데요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 화요일로 바뀌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월요일날 출연을 할 겁니다 지금 전체 시장이 조금 그렇죠 좀 의미 있는 장선 2500포인트 정도 그쪽에서 어제 금요일날 2397포인트 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어제하고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 시장만 열었죠 아시아 시장 중에 물론 일본도 열었지만요 대만하고 중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우리나라로만 좀 집중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달렸죠 너무 달린 데 대한 거기에 대한 반적용으로 이번 주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1월달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 6조 3천억 정도를 외국인들 순배수를 했어요 여기 전부 다 외국인들 수급입니다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시청자님들도 뭐든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경제 지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수급 그 다음 선물 시장 동향도 선물 옵션 전부 다 정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또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정리를 하는데요 2022년도에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들 6조 8천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오늘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6조 3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선물 시장 이거 연간 수급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이 오늘 종가까지 8.44% 정도 원래 10%가 넘게 급등했었죠 상승한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만큼 샀어요 이것도 오늘하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1700억 정도 1월달에 순배수로 잡히는데요 그전에는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9.01%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서두에 이런 걸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거예요 7월달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샀죠 그리고 8월달에 3조 6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10월달 11월달 이때 3조 3천억 정도 사고 11월달에는 3조 9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쭉 와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7월달에 5,100억 정도를 팔았네요 8월달에는 3,300억 정도를 샀습니다 이때 11월달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왔어요 10월달에 쭉 와서 보시면 2,5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두 번째 달 보시게 되면 2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장에 들어오면 그냥 한 달 이렇게 사고 말고 그런 모습은 잘 안 나옵니다 보통 한 두 달 정도 이상은 순매수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달에는 어떡합니까? 대형주의주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 지수 관련주들 아무래도 그들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나 환차익, 환차선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장에서 매수를 할 때는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를 사는 겁니다 시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담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 쪽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돌아오는 겁니다 낙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정리한 부분들 오늘 PPT로 좀 갖고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이게 그냥 얼핏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꼭 한번 시청자님들도 속는 셈 치고 한번 계속해서 좀 긴 기간 동안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오시면 투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시장 25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한 1% 정도 하락했네요 어제 한 1.3% 정도 좀 넘게 하락했으니까 이틀 동안 한 2.4%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좀 하락폭이 단기간의 하락폭 지금 꽤 큰 편입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10조가 오늘 넘었습니다 거래대금 10조 넘은 거는 11월 달에 10조가 넘고 난 다음에 지금 처음 나오는 숫자인데 11월 달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 이 거래대금이 10조가 넘었을 때 단기간에 넘고 그다음 날 거래대금이 좀 줄었을 때 이럴 때는 그렇죠 단기 고점이 조금 나왔었는데 지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양선 쭉 뽑는 과정에서 거래대금 상투가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빠지고 오늘 이렇게 또 추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10조가 넘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그때보다도 조금 좀 무거운 그러니까 시장으로 따지면 조금 안 좋은 그런 거래대금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0.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지금 지난주에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 프로 마켓 시그널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막 이렇게 사모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으로도 좀 수급이 이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5.2포인트 정도 빠져서 1.6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 거 그 부분은 예비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4주 3천억 정도 영업이 그 정도를 그때도 예상을 했었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 시장에서 조금 좀 기대를 가졌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감산에 대한 그런 뉘앙스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선을 그었죠 인위적인 감산은 없습니다라고 전해했던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감산 기대감이 좌절되면서 지수가 좀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삼성전자가 끌어내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1.04%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501개 종목이 올라왔죠 하락 종목이 37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130종목 정도가 오히려 많아요 그러면 대형주 빠지고 중소형주가 좋았다 보시면 될 거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이 786개 하락이 677개 상승 종목이 훨씬 많은 시장이었으니까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그쪽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매도가 또 일조를 한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153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시장을 좀 누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대체로 거의 좀 아시아권 증시가 거의 안 좋았어요 중국 시장이 0.4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대만도 마찬가지 어제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어제 한 3%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1.42% 정도 하락했으니까 거의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반납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종일 되게 많이 좀 출렁출렁거리던데 장 초반에 한 5원 정도 그 정도 올랐죠 그리고 장중에는 1원 정도 수준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종가에는 4, 5, 50전 정도 이 정도 좀 올라와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출렁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도 약간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코스피 시장 일단 분차트부터 보면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0분봉이에요 아침에 조금 좀 이렇게 보악권 정도로 출발했죠 그랬다가 좀 빠졌다가 살짝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때 당시 심리는 그런 거였죠 야 뭐 외국인들 이렇게 수급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어제도 작지만 샀잖아 그리고 뭐 어제 그만큼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는 뭐 반등 좀 나오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시장의 상승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아침에 슈팅이 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할 때죠 실적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감산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게 딱 저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밀려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1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1봉을 놓고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지금 여기죠 자 보시면 요게 242평선이에요 242평선이고 자 그래서 요기 242평선이 선하고 정고점 두 번 정도 이렇게 고점을 찍었죠 2500포인트 근처 정도가 그래서 뭐 2500포인트 근처로 가면 갈수록 저항이 강해질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아무리 시장이 대세 상승기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뚫고 갔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겠지만 지금 시장이 대세 상승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대세 상승기라는 거는 폭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주 뭐 전부 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살 틈도 없이 그냥 돌아나오는 그런 시장이 대세 상승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뭐 1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대세 상승 시장인데 뭐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으로 보기는 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 여기 242평선에 좀 저항을 받는데 아래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 지지받을 부분들은 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60선 그 다음에 240선 빨간선이 20선입니다 자 2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22평선하고 골든크로스는 날 거고요 또 좀 있으면 좀 더 있으면 62평선 위로 이게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럼 지수가 조금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올라가고 있는 22평선 이쪽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박스권 정도로 이렇게 좀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방향성을 여기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 좁은 박스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하고 좀 달랐어요 자 출발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보아권으로 출발했었죠 오히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반등이 나오다가 이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하루 종일 이랬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거 1봉으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봉상에서도 차이가 좀 나죠 아까 그 코스피 시장 어땠습니까 위에 여기 여기서 242평선 여기서 딱 걸려서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이고 그 다음 주가는 요쯤 와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밑에 밑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좋은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바로 밑에 얼마 안 떨어진 구간에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시장의 위치는 여기서 122평선을 이날 돌파를 하고요 그 위에서 며칠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121평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이다 이런 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아마 이 지수에 부담이 되는 이 코스닥 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참 많이 더 샀어요 코스피 시장 보시면 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2일 동안 순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4818억 정도를 매도를 했으니까 13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지난주 우리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수목금 이렇게 3일 동안 거래가 있었죠 자 그 구간을 보시게 되면 자 9,700억 8,100억 7,620억 대략 2조 5천억 이상을 외국인들은 단 3일 만에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급이 또 더 강하게 들어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수급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큰 그런 지금 오늘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우려는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 있죠 1월 달에 오늘 한 외국인들 988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샀습니다 988억 정도를 샀는데도 1,700억 정도 누적 1월 달 누적 매수가 1,700억 정도였으니까 자 1월 달에 매수가 거의 좀 미미한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뭐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주 위주로 이렇게 사다가 나중에는 2등주 3등주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낙수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좀 더 좋았던 거고요 대형주보다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이 훨씬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당분간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수급이 좀 좋을 거 같아요 자 수급이 좋을 거 같은 이유는 첫 화면 PPT 화면 제가 정리해 놓은 그 엑셀 자료로 정리해 놓은 그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죠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7월 달 8월 달 그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매매가 어땠는지 10월 달 11월 달 어땠는지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다음 선물 시장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선물 시장에 요즘 장난을 쳐도 좀 너무 많이 장난을 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선물 시장이 외국인들 놀이터가 돼버렸습니다 어제 수급도 지금 여기 마이너스 72억 정도 찍히죠 이거 한 3시 한 30분 정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마이너스 한 1400억 정도 그쯤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동시효과 때 이렇게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바꿔놓은 겁니다 또 오늘도 지금 1992억 정도 외국인들 최종적으로 순매수가 찍히는데요 장 초반에 이들이 한 1500억 정도 그 정도를 샀어요 1500억 제일 많이 샀을 때는 1900억 정도를 샀습니다 1900억 정도를 샀는데 삼성전자 뭐 그 조금 실망감 그런 것들 나오고 슬슬 매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오후장 들어서는 순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불과 이 선물 시장은 3시 45분에 끝납니다 그리고 동시효과가 3시 35분부터 3시 45분까지예요 근데 동시효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이거를 순매도를 한 1400억 정도 1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었는데요 이거 동시효과 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동시효과 때 한 3500억 가까이 한 3400억 좀 넘게 그냥 동시효과 때 그냥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보게 되면 요즘 이 선물 시장에서 매매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배팅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오직 그냥 단기 매매에만 굉장히 많이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런 수급이 나오기 전까지 대규모 수급이 나오기 전까지 선물 시장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작전이 확 줄어버리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부분 파생하시는 분들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 보게 되면 콜옵션 이것도 오늘 좀 난리를 쳤어요 오늘 제가 원고 만들 때는 마이너스 1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는 시간 동안 지금 제로로 바뀌었네요 근데 장중에 이거 되게 웃겼어요 한 9시 한 30분 약간 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콜옵션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 이거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콜 매도를 치면 시장 조금 곤란해지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때도 81억 59억 어제도 뭐 한 작지만 7억 정도를 순 매도했어요 여기서 대규모 매도가 더 나온다면 만기 전까지 시장은 그렇죠 뭐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봤는데 오후장 되니까요 한 1시쯤 되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 한 14억 정도로 줄어요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이 옵션 시장은 매재 가치 그냥 가치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만기가 가까이 되게 되면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서 그게 외 가격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라는 게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뭐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니까 좀 빨리 빠질 때도 됐어요 매도를 쳐서 조금 시간 가치를 그렇게 노리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니까 콜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빠지거나 옆으로 기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도 오늘 콜 갖고 단타를 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오는데 파생 시장에서 지금 뭐 일단 뚜렷한 뚜렷하게 이 지수 자체가 방향을 잡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금융투자 쪽이 푸 쪽에서 한번 고생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크게 보면 이 콜 매도 품매스 포지션이에요 자 뭐 그러면 조금 아래쪽이 유리한 그런 포지션인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요거도 그 전에 좀 이렇게 상방 쪽으로 해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산을 하는 차익실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금융투자가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옵션에서 자 푸 쪽 보시면 12일이 만기였으니까 이때가 이 날이 만긴 날이고요 그 다음날부터 푸 옵션을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죠 이게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산 거는 뭐 손실 되게 많이 클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푸 옵션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 좀 빠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뭐 이 금융투자가 장 초반에는 품매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청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파생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외국인들 콜메도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오늘 특이 섹터는 AI 쪽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AI는 ChatGPT로 좀 촉발이 됐죠 국가나 기업 간에 이 AI 개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미국의 구글도 마찬가지 OpenAI의 ChatGP에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음악 생성하는 그 AI를 좀 출시를 했죠 구글은 한 20개 정도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같이 맞부를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3월달에 ChatGPT에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AI를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전 국민 AI 프로젝트 계획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AI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핫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 AI 관련되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오늘 저녁에 투자이신 미니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AI가 그런 거예요 AI 연산하고 데이터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쫓아가기가 좀 무섭죠 그래서 그 대한주로 이렇게 보시면 링네트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AI의 발전은 이 네트워크 업체들 네트워크 구축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영향을 줄 겁니다 자 AI의 발전은 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의미하고요 데이터 시장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외 부분으로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의원님 있으시죠 그분 대학 동문이에요 대표님이 그리고 그 안철수 의원님 부인 되시는 분이 이 링네트에서 이사로 재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당대표 지금 얘기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나오면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재작년 기준으로 100억이 좀 넘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구간이냐 하면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저런 부분들 다 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싼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얼마 전에 안냅 상황까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급하게 하락한 부분들은 그동안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번 주는 애플, 아마존, 그리고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얘기만 말씀드렸죠 1월 대형주 낙수효과가 있을 겁니다 대형주가 워낙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 낙수효과로 앞으로는 당분간 중소형주 쪽이 좋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다양한 여러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시장에서 투자하는데 전부 다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투자의 시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